맞습니다. 니케이지 수가 3.7%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오이코스피 지수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에서 400억 넘게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투신에서 무려 1500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였어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투신권에서 좀 차익실현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제조업이랑 전기전자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랑 운수장비업종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에서 이제 전기전자업종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좀 팔고 금융 쪽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 쪽 이쪽 업종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들 잠깐 살펴보시면요. 기관의 매수상위 종목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대우중권 등이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또 고려하연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새롭게 좀 잡히는 모습은 기관의 좀 매매 패턴이 약간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를 거의 400억 가까이 매도를 한 것도 눈에 띕니다. 한국전력도 최근에 가장 좀 대형주 중에서 수익률이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기관에서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수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상위 네 종목이 모두 IT자동차 종목이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 SDI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넥센 타이어나 현대산업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매도 종목에서는 SK텔레콤이나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고려하연 같은 종목들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요.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역시 외국인들은 엔화, 니케이지수가 빠지면서부터 꾸준히 전기전자업종 이쪽을 꾸준히 사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한 주간에 3,200억 정도 샀고 SK하이닉스 2,400억 정도 샀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합쳐서 한 1,800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부분이 이 네 종목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기관의 매매 패턴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이지만 소재산업체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로 좀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후반에 자동차 부품주들 급락했던 것도 그렇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설 때는 상당히 좀 급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들을 차익실현이 나올 때는 좀 급하게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전환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 전환을 좀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점검해봤고요. 코스닥도 오늘 개인만이 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서 연속성을 3거래일 동안 보여줬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장에서는 물론 기관들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도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투신들의 매도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었고 연기금 쪽에 있어서도 코스피는 매수했지만 코스닥은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되는 듯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360억 원 정도 선까지 매도폭이 확대된 부분 매도의 연속성이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반등에 있어서는 과거만큼 탄력적일 가능성은 사실상 좀 높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팔았는지 먼저 순매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일장, 실리코넉스와 슈프리마, 그리고 선광밴드, AP 시스템 등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인프라웨어, 동양 EMP, 고형과 오스템 임플란트 등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지수가 작을 뿐만이 아니라 매수에 대한 규모 자체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약하다라는 점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고요. 순 매도 종목을 보시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0억 원 이상 매도한 종목 수가 매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에만 벌써 120억 원 정도의 매도를 집중시킨 상황입니다. 이 밖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금일장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집중되면서 무려 7.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준 상황이었었고요. 이 밖에 다음이나 SM, CJ E&M, 그리고 GS 홈쇼핑처럼 방송이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외국인의 매도가 실렸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CJ E&M을 가장 큰 폭으로 역시 매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게임주들이 장초반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만 급락 전환됐었죠.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등으로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함께 실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를 종목들, 그러니까 매도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일단 매도의 연속성에 조금은 더 유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저가 매수를 노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도의 일단락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수급 현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